됐다. 오? 하아... 이게 있네. 허어... 저기 위에 티민이 있다고? 없는데요? 어디 있다고 티민. 어딨는데? 가시 위에요? 아 님들아 솔직히 이거 사이 말하는 거 아니지? 여기 막혀있는데 이거 여기 떡하니 막혀있는데 여기를 티민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죠? 설마 진짜 직원 오지게 마려우니까 그만하세요. 무슨 키로 하냐고요? 지멘은요. 스페이스바랑 이 위로 올라가는 키랑 마우스밖에 그게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위키를 누를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깨버렸네? 이거 노래 다운받아서 깨면 3,000원 과연 노래가 다운받아질지 맵을 깨는 것보다 노래를 다운받는 게 더 힘든 어? 올불춤 맵 하나 깨면은 다 돼있지 않을까? 알 깨고 아니 와 알 깨고 하는데도 아직도 안 됐어? 아하하하하 히히히히히히히히2 키끼만 야 이거 진짜 노렸죠? 하핫 이거 안 노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아 이거 완전 사미일체 챌린지잖아 쉽고 재밌고 중요한 부위까지 챙기는 아주 좋아요 스텔린 난이도 랑케형이 좋아할만한 맵이야 안 좋아하기만 해봐요 뇌절 시리즈잖아 이거 메이크율 뭐뭐 뇌절이잖아요 타이밍이네 만들라면서 왜 타이밍 맵인데 아 됐다 뇌절이 좋아할만한 맵을 뇌절이 좋아할만한 맵을 뇌절이 좋아할만한 맵을 아 깼다 쯔쟤 쯔쟤 오 잠깐만 5천원 리켓은 또 못참는데 아 좋아요 이제 중간광고 8분으로 바뀌었어요 나 아직도 모르고 있었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지금까지 10분 치웠는데 하지만 어림도 없이 바로 깨버리죠 아 어림도 없죠 바로 깨버리기 6489만 3545 깨면 4천원 깨면 4천원이요? 자 단가 맞는지 한번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지터클링 맵이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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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요 아아 헤은 헤은 아 근데 저거 로고 개간지 난다 이거 개간지 난다 아..아니야? 갑자기 격렬하게 부정하네? 개간지 아 gg 아 아 적들 적들 남들 적들 아 님들아 불량확보 아시죠? 일부러 마지막에 죽어서 물량 확보하는 거 아 아아 이거 죽냐 설마?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아 아우 됐다 오 잠시만요